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아나스타샤입니다. 페이트 그랜드오드에 등장하는 서번트로 클래스는 아처입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158cm에 40kg, 출전은 사실, 전승, 지역은 러시아, 속성은 혼돈, 여름, 성별은 여성애, 담당성우는 하라, 유미입니다. 진명은 아나스타샤, NB. 수용복 연기로 클래스 체인지를 이룬 얼음의 황녀입니다. 여름, 나는 러시아의 인간이라고, 약간 더운 정도로는 꿈쩍도 아, 핫, 더워. 방심하면 무기력해지기에 빙수를 상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너무 먹어서 머리가 띵해집니다. B도 아나스타샤에게 맞춰서 깜찍한 모습으로 갈아입었지만 변함없는 무서운 눈은 여전합니다. 패러미터는 근역 D2+, 내구 E, 민첩 B, 마력 C, 행운씨, 보구 B랭크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단독행동, 위드 B, 랭크는 EX입니다. B가 있는 한, 비교적 어디서든 따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보구 사용도 자신만만, 하다만, 본인은 그다지 마스터의 곁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합니다. 요정계약, 랭크는 B+, 수용복용의 계약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유 스킬로는 슈브비지크, 여름, 랭크는 B+, 여름용 슈브비지크입니다. 아나스타샤가 여름풍이라고 인식하는 것 전부를 조작, 구현화, 생산 가능합니다. 강력하지만 여름풍인 것에 공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종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다의 숙박시설에서 약기소바 만들고 있는 철판 정도려나. 프리징 서머타임, 랭크는 A입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시간이 얼면 좋겠다고 바라고 맙니다. B의 마안으로 인한 강제정지, 타인이 아닌 자신이 누르는 것으로 일정시간 온갖 공격을 닫기 전에 정지시킵니다. 가속, 정령안구, 랭크는 B입니다. B의 마안을 상시발동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주변의 마력은 소용돌이 치고 아나스타샤에게 유리한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합니다. FPS 게임풍으로 말하자면 높은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저격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보구는 눈여름, 미려함은 서립방울, 스니에크레타, 스네브로치카, 랭크는 B입니다. 스네브로치카는 전승에 설려지만 보구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B의 마안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계절을 반전시키고 그 틈에 생기는 방대한 에너지를 그대로 공격으로 변환하는 보구입니다. 거무습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엄청 가혹합니다. 빙개투척 절살냐구, 언더스로 프리즈 싱커, 랭크는 A입니다. 황려 필살의 언더스로 구법으로 얼핏 눈덩이로 생각될 법한 그걸 투척합니다. 하지만 그건 압축된 얼음덩어리에 파우더 스노를 묻혔을 뿐인 물건이며 회전이 더해지며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지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그런데 B의 마안으로 인하여 스트레이트의 위력을 유지하며 억지로 구부러뜨립니다. 페이트 그랜드워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수용복 연기가 되면 진명이 아나스타샤 앤 B가 됩니다. 장난치기 좋아하는 소녀라는 부분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캐스터 일적이 황려로서의 측면을 드러낸다면 수용복 아처일 때는 본래 그녀가 지닌 자유분방한 속성이 강조됩니다. 이 때문에 평소라면 하지 않을 짓도 무심코 해버리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폭주를 막으려면 마스터가 필요하죠. 아웃도어 장난을 좋아하는 직구준 소녀로 변했으며 단독 행동보다 친구, 동료, 마스터를 이끌고 걷는 걸 즐거워합니다. 퍼스널 스페이스가 가까워진 마스터에게는 고양이처럼 달라붙고 변덕스럽게 쥐락펴락하며 조잡하게 다루거나 응석 부리고 싶다거나 합니다. 자신에게 두근두근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장난치기 좋아하는 일면도 지냈습니다. 황려로서의 부분이 들어가버려서인지 동생들이 없는 쓸쓸함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로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그 쓸쓸함을 달래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종관계는 자신이 주인이자 시종, 마스터가 시종이자 주인이므로 서로 평등한 관계라고 합니다. 마스터와는 마력을 주고받는 사이라며 이 표현이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풍긴다 합니다. 좋아하는 건 빙수, 아이스크림, 냉파스타, 냉면 등이며 싫어하는 건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복통입니다. 성배가 있으면 계절을 언제나 여름이나 언제나 겨울로 바꿔버리고 싶다 하죠. 비이가 아나스타샤에 맞춘 의상을 입고 있으며 신장은 젤 때마다 30에서 50엔치 범위에서 바뀝니다. 체중은 불명이며 눈꺼풀이 묵직하다는 건 확실하다 하죠. 이 비이는 병에 안걸리고 물리공격에 정신공격 모두를 무효화합니다. 이 때문에 주인보다 더 강한 거 아니냐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처로 등장한 아나스타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